넨도가 많이 나오면서 디자인이 딱 넨도하고 비슷해요 원래 넨도가 어떻게 보면 참 상업적으로 그런 면에서 성공한거죠 그죠 예전에 핑키 아세요 핑키? 핑키 스트리트 해가지고 아 걔네 기억나요 근데 걔네들이 다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넨도가 싹 다 먹었죠 그니까요 얘네 나오면 넨도 나오면서 그냥 넨도 큐폿이 요즘 뭐 무슨 돌 그것까지 하면 나오니까 확실히 작업해보니까 넨도 사이즈가 딱 좋아요 넨도가 요것도 디자인이 완전히 조그만 축소한 넨도 사이즈가 요거 보면서 느꼈지만 호이오이상인데? 뭐 이러면서 특히 요거에요 요즘 호이오이상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저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저도요 호이오이상 보면서 아니 뭔 이런걸로 인용놀이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옷잎 피워주고 할마리 할마리 예